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종중유사단체와 종중사건입니다. 선거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1-238-902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고요. 원고는 종중입니다. 종중이 소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상고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. 내용만 보시죠. 원고는 고유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라고 표방을 했습니다. 이 차이는 뭐냐면 종중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동선조를 기초로 해서 모든 후손이 됩니다. 모든 후손에는 여자도 들어갑니다. 우리나라 옛날에는 종중은 남자로만 구성돼 있었어요. 그런데 대법원이 2002다, 1278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판결에 의해서 여자도 종중에 종중을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이 원고 종중을 어떻게 하냐면 회칙을 만듭니다. 회칙을 만들고 남자로만 이루어진 종중이라고 회칙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을 한 거죠. 그러면서 원고 종중은 2019년 1월 27일 날 남자에게만 총회 소집을 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다음에 이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그런데 이 원고 종중의 후손 중 일부는 여성들이 종중원 지휘 확인의 소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던 거죠. 문제는 종중이 남자로만 구성된 걸로 제한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. 이게 문제가 됩니다. 원심은 이거는 종중유사단체다. 그런데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폐소시켰습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표자의 유무는 직권 조사 상황이고 그러면 이 종중유사단체의 종중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. 그런데 만약에 종중이라면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총회는 무효고 따라서 대표자 권한도 없고 따라서 대표권도 없다. 그러면 이 원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입증을 해야만이 대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 조사자로 해서 판단해야 되고 혹시라도 고유 종중인지도 불구하고 우회수단으로 유사단체를 표방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잘 판단하라는 게 대법원의 내용입니다. 이상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과 여자도 종중원이 된다라고 하는 판결 이전에는 남자로만 되는 회칙을 만든 적이 없고 그 이후에 부랴부랴 남자로만 회칙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여자 종중원이 소송까지 했다면 이 원고의 종중은 고유 종중일 가능성이 크다.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보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파기받은 데서는 이거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기 때문에 대표권이 없고 따라서 각하를 해야 될 사건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종중 사건이 붙으면 가장 중요한 게 대표권 유무가 중요하고 특히 대표자 섬출 과정이 중요하고 그 대표자 섬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회 소집 절차입니다.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. 총회 소집 절차 그러니까 총회 소집 절차를 하려면 매년 일정한 날에 시제를 지낼 때 총회를 보통 청해하는데 총회 소집한다고 일간신문은 한쪽에다가 내고 거기다가 언제 언제 오니까 와라 라고 하고 그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하게 되는 게 위치입니다. 그런데 이 원고 종중, 이 사건 종중처럼 남자에게만 통지해가지고는 총회 소집 절차가 명백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권 인식이 안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규약만으로 종중유사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. 실제 이 종중유사단체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재산이 종중유사단체가 된 이후에 취득한 건지 아니면 원래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갖고 있던 재산을 갑자기 종중유사단체로 바꾼 건지 이거는 잘 봐야 되고 이 사건은 결국 원고 패소 사건이지만 속악화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원고는 대표자료를 다시 적법하게 선출한 다음에 소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자 종중을 안 받을라는 종중은 대표자 선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쨌든 이 사건은 다시 소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소송하기는 어렵고 다시 소송을 재개한다고 해서 승소하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패소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종중유사건에 있어서는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